두 분이 컴퓨터 하시니까 다정하게 좌측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황석열 씨 조금 앞으로 나오시고요. 김영진 씨가 얼굴이 굉장히 작습니다만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우즙도 한번 바라봅시다. 21세기 들어서 저렇게 단발이 잘 어울리는 여자 처음 봤습니다. 아 힘들거든요. 소화영 스타일이. 좋습니다. 두 분 팔짱 외에는 다른 문제 없나요? 끌어안는 뭐 이런 거 없나요? 아직은 스토리가 거기까지 안 갔는데요. 둘이 되게 어색합니다. 사귀다 헤어진 사람 같아요. 좋습니다. 예. 감사하고요. 김영진 씨는 잠깐...